여러분 여러분 빨리 검색해서 보세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 검색하고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 검색하고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한 세 번 더 알겠어요 끝났어요 에스피님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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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가자 플레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원래 이쁘다 아 오늘 세트를 지금 이거 해주시는거죠 주유소를 와 이쁘다 색감이 정말 나에요 마시멜로 머리? 어 머리에 마시멜로를 돌돌 말았었죠 아 진짜로 마시멜로 말았었고 먹는 마시멜로 와 이쁘다 음 어 뒷모습 이쁘다 여기가 어디죠? 출발 LA 아 근데 너무 그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돌돌 떨어가지고 마치 그때가 LA의 진짜 제일 추운 겨울이라 야구 копая 색간부터으로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음 또 야외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세트장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렇게 자연광을 받으면서 하니깐 더 신나고 또 재밌고 또 우리가 ba 촬영을 LA에서 했잖아요 欠어 LA 요 맛있는 배경에서 preparing 재임대 재미있어요 웨어ύ 설 Vikings 끝나는 거 맛있다 먹고 싶어 방금 씬은 언니가 운전하는 것 처럼 보인다 바람바이 날으면서 사실 비 Και오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언니가 머리를 BH fait 휘나리면서 이제 운전하는 모습처럼 나왔지만 하지만 언니가 아니란다 아니라는 거예요. 외국인께서 가발을 쓰신 언니처럼 전장을 하시고 저희랑 같이 다녀오시죠. 전 구경만 있어요. 맞아요. 나중에 클로즈업만 이렇게 아니 구경, 가는 거 보고 오는 거 보고. 다시 가는 거 보고 오는 거 보고. 아 예뻐. 아 예쁘다. 커트 진짜 좋아요. 뭔가 뮤직비디오. 아 저 이 파트 좀 좋습니다. 이 파트요. 이 파트 이 파트. 저 파트 좋아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노출해요. 수영장 씬에서는. 근데 공생하신 분이 한 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람이 있어요. 그 밑에. 제 튜브 밑에.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고. 언니를 닫혀주셨어요. 밑에서 물 밑에. 제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. 튜브가 저만해요. 엄청 닫았어요 그게. 너무 차가. 어떻게 그런 걸. 그래서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엔. 남자분이. 남자분이. 밑에서 엄청. 엄청 맞춰주셨어요. 이거 진짜 처음 나오고. 무섭거려 봤었는데. 이렇게. 이렇게. 와 우리 또 재밌었는데. 복경만 했잖아요. 공이 따라오고 있어요? 무서워요. 너무 차가 이렇게. 아 이때 조이 언니가 내일에. 우리 색깔 다 칠했다고 신기하시던데. 그거 근데. 위리오 네이리씨가. 조이는 약간. 이제 랩 파트 나오나요? 와우. 아 이거. 예리의 장군 조이. 여기가 안무가 제일 멋있대요. 오 옆에. 와 이거. 이거 저희. 이거 저희. 이 머리 진짜. 진짜 고양이. 진짜 고양이일까요? 이게 재밌었는데. 이게 마지막 촬영. 네. 해가 질 때.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.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. 이렇게. 사이를 참다. 아 이게 이상한. 한마디 안 씁니까? 반장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옷이 나오십니까? 반짝반짝거리. 정리도 안 해서. 한 세, 네 개를 켜야지. 이렇게 들어오나요? 와 섹시하다. verz BUTCH YTI. 보라 생각. 사진hed기 primarily. breadth. 느낌 chaotic. 4ätρ pot ίναι 역 Behind, 2배istoire. Nerd 오일 뭐 deanštel 임의 한 팀?' 정리도 바닷배. 네 라고 읽어보ępня Tom. 아 저 너무 무서워요. 왜냐면 이 로고 진짜 좋아해요. 저도 좋아요 제 뮤직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아 또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볼까요? 아니 네 일단 저희 레드벨벳이 더블 타이틀곡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오토매틱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이 새로운 멤버 예리와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저희 레드벨벳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레드벨벳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뿅뿅 레드벨벳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뿅뿅 고맙습니다 안녕 버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